sean m 뜯어 야, 먹어도 되나 먹으라 와, 귀가 찬다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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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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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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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네요 아니, 괜찮네요 넘친다 넘친다 좋아 아기 내 장면 아기 내 장면 함께 먹기 자 자, 여기가 더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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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낫잖아. 레시피대로 해야지. 물 잘 끓네, 이거. 야, 소리 봐라. 가스레인지보다 좋은 거 아니야? 하려면 가스 수고가 제일 낫지. 소리로는 뭐 달까지 가겠다. 내 보고 넣으라고? 난 늘 라면 넣잖아. 아, 오늘 그분 볼껍데. 캐리 공공분이. 아, 라면 수프부터 먼저 내야 돼. 죄송합니다. 오늘 친구들 모임이라서. 네. 똑같은데? 똑같다. 아니, 나는 너블이랑. 응. 와, 뜨겁다.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웃기지만은. 와,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진짜. 웃기대, 진짜. 그냥 살살 녹겠다, 진짜. 야, 아까 그거랑 틀리다. 와, 이건 진짜 완전. 거의 한 4시간, 5시간 됐나, 이거? 자, 다 필요 없고. 이제 촬영 여기까지 하고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아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닭이 한 마리 더 있어. 아, 뜨거워, 뜨거워. 이번에 다리 먹는 사람, 다음에 참아라. 근데 이게 껍데기가 맛있다. 어, 껍데기가 맛있네. 뜯어. 야. 먹어도 되나? 먹으라. 와, 기가 찬다. 와. 아. 아.